네 세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위주동 컬리지 4월 24일 얼리버드 꼭 신청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뭐 좀 세이브시킨 돈으로 주식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자 할인도 있던데요 이벤트에. 아 그래요? 의자를 50만원 할인해준다던데. 50만원 할인.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요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주동 컬리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녁을 책임져주시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나스닥이 난리 났습니다. 오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한번 지수 잠깐 볼까요? 네. 어 진짜네요. 어 지금 선물입니다. S&P500이 1.09% 플러스입니다. 다오가 0.66% 플러스. 나스닥이 1.85%로 거의 뭐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오랜만입니다. 물론 시작을 해봐야겠지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거에 따른 뭐 주요 이슈는 이걸로 보입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CPI 보시는 것처럼 그 월간 기준 1.2% 전년 동기대의 8.5%로 원래 8.4였거든요. 정만치가 8.5니까 거의 뭐 거의 예상치만큼 나왔으니까 일단 장이 약간 안도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가장 좋았던 것은 코어 CPI. 코어 CPI가 원래 예상치가 0.5였는데 0.3%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년 동기대비 6.5%로 지금 나와주시는 기사를 보게 되면요. 적어도 코어 CPI. 즉 식품과 에너지를 뺀 CPI는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이 나와주면서 지금 선물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이 만약에 계속되면 오늘 빅테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 하루 올라가야겠죠. 여러분도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CPI가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어떤 분들은 뭐 9도 예상한 분이 있어요. 9% 그런데 9% 나왔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누가 그런 예상을 했을까요? 참. 어떻게 이름 적으면 되는가.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모황용. 이모황용. 아침에 나오는 그분이 얘기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이제 뭐 큰 고비를 지난 게 아닌가 싶으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0년을 국채금리가 조금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 하루는 올라갈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의 주제가 총 3가지인데요. 서학개맥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류는 어떤 건지 볼 건데 아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건지. 그 있지 않습니까? S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3배짜리.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별명이 싹쓸이더라고요. 싹쓸. 이해가 안 가요. 싹쓸. 싹쓸.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매수했는지. 지금 손해 구간이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곱하기 3배로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순매수 업종 종목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테슬라가 완전 빠졌습니다.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오랜만이 아닌가 싶은데. 왜 팔았을까? 상당히 의외하는데요.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높아진 경기 침체의 우려로 안타깝게 영향을 받은 업종이 있는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반도체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뭔지도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지난달에 지난달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상치가 7.9였는데 실제 7.9가 나오면서 막 했는데 이제 바뀌겠죠? 여기 예상치가 8.4, 실제 8.5로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7.9로 찍힐 거라서 약간 조금 올라갔지만 실제 전체 CPI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어 CPI가 좀 정점을 찍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으니까. 오늘부터 상상을 다시 한번 기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왜 준비했냐면 이걸 가져오지 않으면 저는 이제 시간 9시 반에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죠. 깜빡할까봐 전원권 갖고 와서 설명하려고 제가 붙여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9 좀 올라갔습니다만 다행스럽게 9는 아니었으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연중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간 업종인데요.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려 43%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틸리티, 그 다음에 필수비제, 헬스케어인데 여러분들이. 아니 헬스케어가 최근에 엄청 좋았는데. 좋았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요. 1.3% 플러스가 어디입니까. 아 그렇죠. 플러스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많이 빠지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소재 금융 다 빠졌고요. S&P 100이 중간에 있죠. 5.8%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산업재, 이미 소비자가 12%, 그 다음에 IT가 1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13%. 우리 이제 메타 플랫폼이 있는 그런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웬만하면 다 빠졌고 올라간 게 고작 4개인데. 우리 서학게임 분들이 에너지, 유틸리티 있을까요? 저는. 유틸리티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 뭐가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보유했을까? 저는 안 보유했을 거 생각합니다. 나는 주식을 시작했는데 난 구리를 위해서 주식을 시작하겠다. 구리 아니면 무슨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것들. 한국전력을 위해서 난 주식을 시작하겠다. 전력 회사에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에너지 소폭일 수도 있겠지만 유틸리티는 없을 걸로 보이니까. 이런 건 다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빨리 서학게임이가 뭘 사는지 봐야겠다 싶어서 준비했는데.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보유한 게 어디 있냐면. 이미 소비재에 아마존과 테슬라가 있습니다. IT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는 구글과 메타가 있는데. 다 안 좋았죠. 안 좋아서 아마 여러분들의 수익률 현황이 별로 안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왜 곱하기 2, 3을 갔냐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건데. 대부분 다 곱하기 2, 3을 가시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참. 아니 곱하기 2, 3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최포구님 맞지 않습니까? 곱하기 3 간다고 우리가 빨리 갑니까? 3배 갑니까? 그게 아닌데. 어떤 이유 때문에 3배짜리를 많이 매수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최포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한번 물어보죠. 그리고 여기 하시면서 곱하기 3 인버스나 레버리지 뭐 해보신 적 있어요?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솔직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지금 2천억 정도 되고. 그중에 해외 자산을 이번 주에 리뷰해주니까 한 670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200명이 넘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TQQ 얼마였는지 보니까 2천억 중에 딱 2억 있더라고요. 2천억 중 2억. 물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100억 가까이 있고. TQQQ는 한 2억 정도 있고. SQQQ는 혹시나 해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0원 2천억 중 0원. 그러니까 저희 자산 내에서 비중은 0.1% 정도. 0.1% 정도. 2천억 중에 2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걸 선호하는 건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위의 투자자, 최상위에 있는 투자자일수록 변동성을 관리합니다. 극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펀드매니저의 연간 변동성 한도를 8%, 하이싱글이라고 하죠. 10% 미만으로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 최고의 매니저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의 본능이나 우리의 욕구는 변동성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런데 볼라틸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변동성, 볼라틸러티의 어원인 볼라틸은 불안한 그리고 휘발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기반한 투자에는 리서치도 필요 없고요. 공부도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변동성 매매일 때는 똑같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올랐다 했네라도 올랐다 냈다 하고 예측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자가 리서치하는 이유는 가치의 상승을 가져가는 거고 변동성이 낮을수록 가치의 상승분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익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가치의 상승이지 변동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위의 투자자들, 1조, 3조 이런 단위를 운영하는 분들일수록 변동성, 예측 불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예측 가능성, 이익의 성장, 가치의 성장에 집중하는 거고요. 변동성 자체는 매력적이고 섹시하죠.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는 만약에 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자산배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리서치나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솔직히.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저희 관찰입니다. 비대님이 또 반짝반짝. 변동성에서 얘기하면 사실 저는 약간 격해지는 게 변동성 베이스의 자산배분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노력한다고 그게 잘 되기가 힘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우상행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휘발되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만약에 반대로 가게 되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멘탈이 거의 무너지기 때문에 늘 얘기합니다만 3배짜리 좀 지향했으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서학개미들의 순배수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하위건부터 볼 건데요. 자 41위부터 50위 건입니다. 42위에 넷프리스가 순배수급에 140억 원 정도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위에 조비라는 기업이 됐어요. 42위는 조비이 뭐 이게 수직, 이착륙, 항공기 아 네. 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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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약에 우리 체파고님이 만약에 이제 전 실적이 없다는 거죠. 고객도 없고 그냥 꿈과 희망만 있는 거죠. 고객이 있을 것 같애라고 판단하신다고 그러면 체파고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적이 아예 없는, 며칠이 아예 없거든요. 그냥 꿈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는 건데 이런 기업이 왜 130위에 들어갔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보시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갔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순배수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군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버크샤에서 에이주가 129억 이거 진짜 비싼 주식인데 인모드가 이스라엘 반도, 의료 장비 기업인데 이게 뭐 몸매를 갖고 와주고 이런 기업이에요. 제가 좀 쓰면 좋은 기업인데 하여간 이런 것도 129억이겠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로너지 성형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ETF가 125억 그 다음에 짐이라고 하는 해운업체가 120억 온 세미콘덕터가 119억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폭포했는데요. 옥시덴타 페트를룸이 111억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에 아마 버피시 매수한 걸 보면서 좀 따라 산 게 아닌가 하고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TSMC 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0미리부터 40까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또 이해 안 가는 게 아이쉐어즈 중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ETF인데 여러분들 뭐 장기물 그 다음에 단기물 중기물 ETF 특히 채권 ETF를 잘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채권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웬만하면 만약에 좀 아 내가 좀 장애가 어려우니까 약간의 포트폴리오 다반환을 시키고 산다고 그러면 오히려 배당주로 섞는 게 낫지 채권은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주식 대 주식을 보유한 거의 몇 퍼센트로 가져갈 거냐 비율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장기물이냐 단기물 중기물을 가져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가 좀 어려운 건데 하여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좋아 보이죠. 사이버보안 관련 ETF에 투자했고요. 노블록스 그 다음에 버라이존인데 버라이존은 저는 166억을 들어가서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버라이존은 통신조 별로 재미가 없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나마 잘 안 보이는 가치주가 보겠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20년째 장기물 국채 ETF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스터팩 커버드 콜 ETF 이건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QILD라고 하는데 연배당이 약 11% 주다 보니까 아마도 배당 투자를 이용해서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업스타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출인데 약간 뭐라고 무슨 대출을 할까요? AI가 하는 뭐 그런 거 약간 좀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대출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 이게 울트라 숏입니다. 숏 울트라 숏 어떻게 됐을까요? 가스 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49억이요? 이거 이거요. 분기만 한 4, 50%가 빠졌어요. 분기만 한 3개월 만에 고점대위 90 몇 퍼센트가 빠져있거든요. 완전 진짜 아니 엄청 급등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2배짜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건 뭐 이건 손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울트라 숏인데 하라픽이 강해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칼날도 이런 칼날도 없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스가 너무 올라간 거에 대한 약간 떨어진 것을 예상하면서 예상한 투자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바로 힘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지금 아마 거의 멘탈이 나가 있을 겁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계속 빠지거든요. 빠진 것도 한 번 빠지면 하루에 막 1, 20% 빠지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이런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9의 어도비 그리고 40의 스프링 밸류 에크리션 이것도 스펙인데 이게 이게 봤더니요. 약간 뭔가 꿈과 희망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혹시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스프링 밸류 이거 스펙이 뭔지 이게 뭐하고 같이 합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뭔지 저도 낯선 종목입니다. 낯선데 이게 뭔가 합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좀 그때 뭐였는지 좀 올라가시면 올리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이런 스펙을 구매했는지 정말 이해 안 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꿈과 희망을 먹는 기업 중에 제가 스펙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꿈과 희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역시 140억 정도를 매수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순위 보시면 디즈니도 보이고 엔비디아가 23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티가 24위 224억 달러 매수했고요. 그 다음 델타도 26위에 랭크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뱅크 어머니카가 29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알리버워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변화 시킨 걸로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이 보이는데요. 바로 좀 상위 랭크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나온 거 보니까 1위가 너무 궁금합니다. 1위 궁금합니까? 자 11위부터 20위까지는요. 쏙스 반도체 한 배짜리 ETF입니다. 루시드가 12위 벅시 에이스 삐주가 그나마 가치주를 좀 대변하는 그런 기업인데 많이 매수했죠. 그나마 제가 볼 때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벅시 에이스 삐주는 348억을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 리비안 그 다음 아마존 쿠팡 쿠팡 쿠팡은요.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아니 쿠팡은 적자를 면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미국 내에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쿠팡이 상장 자체부터 좀 의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상장했을까? 국내는 상장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미국 상장한 건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 담고 있는 제가 알기에는 상장 이후에 계속 담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XOXX 이건 XOX일까? 여기 반도체 한 배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위터가 뽑혔는데 트위터는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번 트위터 일러 머스크 연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망의 1위부터 10위를 보겠습니다. 1위 XOXL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반도체 2700억 3배짜리 한 달 만에 2700억을 매수하는 정말 압도적인 초울트라 메가톤급에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2040억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아니 나스닥 100 ETF 거꾸로 초수료 가는 SKQ에 814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알파벳 그 다음에 AMD QQQ 그 다음에 CWEF는요. 이비는 중국 인터넷 ETF 2배짜리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라고 보였던 그런 기업인데 460억을 매수했고요. 나이키 그 다음에 스타벅스 아이온 MQ 양자컴퓨팅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계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파고가 운영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그냥 저기에다가 1위가 많이 좀 의외이긴 하네요. 의외죠. 2007대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반도체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하여간 이거는 반도체 3배짜리는 물론 잘 되면 장이 강세일 때는 정말 크게 숙이 나죠.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투자하신 분들이 한 달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은 좀 그 다음에 이게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SOXL은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고 반등세가 좀 나와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목 보니까 아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진짜 근데 저 제가 지난번에 아마 박 선생님이 가장 좋게 본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를 얘기했거든요. 반도체 입장은 저도 장기적으로 왔을 때는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보통 기업을 분류할 때 성장에 둔화된 대형주가 있고 성장의 속도가 조금 빠른 성장 중형주 성장 소형주가 있으면 보통 이제 반도체라는 건 업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형적인 시클리컬 경기순환주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은 경기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주가 변동성이 큰 게 당연한 거거든요.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맞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더 난이도 있는 투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성장한 기업을 투자하는 건 난이도가 비교적이 쉬운데 경기순환주를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재고 과양일 때 들어갔을 때는 섹터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투자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길 레버리지까지 래핑하는 거니까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약간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저번에 이제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하고 얘기했을 때 반도체를 좋게 보셨습니까? 가장 좋게 보고 있죠. 그걸 보시고 야 최파구가 얘기했으니까 3배 가자 그냥. 그건 아닌 걸로. 그건 아닌 걸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건 사실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 자산을 기본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심해야죠. 아주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빠지면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직까지 좀 소수 몇 종목 소수 업종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 국내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빠지면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당한 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스프링벨리라고 하는 스펙은요. 봤더니 스마트팜? 에어로팜? 약간 스마트 스마트 팜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한다고 어떤 소문이 났나 봐요. 많이 매수한 걸로 보이는데 스펙은 지금 살 때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서베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침체에 저도 안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침체가 온다 오는다 갖고 저희가 제가 체포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밤이 새도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불균형 기득균형 싸우는 것과 똑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레딧 사이트 아시잖아요. 아, 압니다. 레딧 가시면 여러 가지 게시판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그 게시판이 들어오면 안내 멘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 1조 1조 뭐냐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코용과자 다 쫓아내버립니다. 싸우면 나는 테크닉과 분석했더니 지지가 깨져서 어떤 분이 그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기업의 펀더먼트 중요하지 그런데 싸워봤자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는데 그런 싸움 하면 무조건 퇴출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냐 아니냐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아이비가 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요. 지혜 표본거 체계스가 직접 준비한 서베이 결과를 볼 건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체가 언제 올까요? 물어봤더니 내년도 1분기가 38% 내년도 2분기가 22% 합치면 내년도에 60%로 앞두어져고 내년에 온다. 내년 1분기나 2분기 안은 온다는 거예요.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무조건 오기 때문에 물론 이건 아니 그냥 서베이 서베이니까 어쨌거나 이 말로 치게 되면 내년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안 오겠지만 그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서 혹시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아시는 것처럼 모기지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 경제가 파파기지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설문이 나오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도 안 돼서 온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약간 일시로 보니까 조금 더 굳어지면 그때 한번 고민해서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가볍게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같이 볼 건데요. 반도체 올해 연중의 흐름입니다. 파란색이 반도체 ETF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스파이의 모습인데 보시면 올해 초반에 같이 가죠. 같이 가는 모습 보이다가 물론 약간의 반도체가 더 빠졌다가도 같은 궤적을 구경해서 가다가 최근에 확 벌어집니다. 그러네요. 확 벌어진 게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5.8%가 S&P500이고요. 반도체는 23%까지 빠졌기 때문에 극도로 벌어진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심지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25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경기 침체가 오니까 약간의 반도체 업종을 파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약세 원인은 일단 경기 침체 전망으로 수요가 둔화될까 전망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동유럽의 PC 매출 감소 동유럽은요. 전쟁의 한가운데 옆에 있는 그런 죄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전쟁이 많이 격해지다 보니까 PC 매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전망이 얻어주겠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치펀드가 6주 연속 순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지면서 반도체 업종의 이유를 5가지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것은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닌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글쎄요.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유럽이 실제 굉장히 좋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전쟁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도 지금 소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PC가 팔리겠습니까? 그런 관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PC 매출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에 나온 게 아니라 PC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새롭게 살 PC가 주기도 되게 길고 그렇죠.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PC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PC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이니까 그래픽도 포함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반도체가 완전히 안 좋냐. 사실은 반도체가 상반기에는 좋아요. 실적은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는 항상 이견이 많았던 업종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나왔던 약세 원인을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이유 때문에 빠졌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관련 채굴이 좀 안 된다. 저는 뭐 언제나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물론 돈이 조금 덜 버겠지만 그게 이 기업 매출에 압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해치 펀드가 많이 매도했다는 것은 일단은 수급 상황이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또 안 좋았던 업종이 뭐냐면 은행 업종인데요. 은행 업종 보시면 10년을 국제의 수능과 같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은행 업종이 하얀색이고 10년을 국제의 수능이 보시는 파란색인데요. 같이 가다가 갑자기 저거 왜 그럴까요? 3월 들어서 벌어집니다. 벌어지죠. 왜 그럴까? 국제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 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똑같이 은행 업종도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벌어지는 상황인데 제가 아침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은행 업종 얼마 전에는 금리 이상의 수혜주 지금은 경기 침체의 피해죌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렵네요. 저거를 보니까 이렇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여간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지금 이제 침체가 더 가까워지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어쨌거나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내일 나오는 지혜평은 체이스 실적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적에서 만약에 좀 검증받으면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파지지 마시고 더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업종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침체에 따라서 반도체하고 은행 업종이 의외로 빠진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거는 아까 차트 얘기하다 보니까 WTI에 대한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웬만하면 선언을 긋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WTI에 대한 이 지지선 이것 때문에 월가가 정말 뜨거웠어요. 오늘 유가가 더 빠진다 지지받고 올라간다 많이 싸우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점과 저점이 이어지는 지지선이 깨진다는 분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 전쟁이 더 심해지면 유가가 올라가겠죠. 중국 봉사가 더 심해지면 내려가겠죠. 내려가 올라가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시면서 투자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약간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라고 보니까요.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디에서 레디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과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뭐 싸우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싸우지 마시고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저는 약간 내려온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펙에서 증산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한번 나온 것 같던데 그리고요. 그 석유 원유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정말로 더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차피 원유가 우리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신재생 에너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괴롭죠. 괴롭고 1년 2년 더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런지 얘기하면 글쎄 석유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금처럼 지속이 될까 한다고는 저는 별로 아니라고 보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엑스모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예전에 했던 석유화학에 대한 캐퍼가 다 줄였어요. 지금 확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가도 더 이상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소폭 증가하죠. 다 오로시 가져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어니스 센티머트인데 실적에 대한 침리가 좀 나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같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건데요. 가장 밝은 하늘색이 S&P500입니다. S&P500이 쭉 고점을 찍고 내려가다가 올 3월부터 마이너스 0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심리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같이 따라온 게 뭐냐면 스토스 600 범유권 범유럽에 있는 지수죠.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차피 예전부터 빠졌던 것은 이머지 마켓 약간 보이는 거잖아요. 따라오시면 이게 원래부터 빠졌다는 게 더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일본도 따라서 의무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높은 물가 그다음에 전쟁 이슈가 커지면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 낮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또 혀를 찔 수 있죠. 낮은 데 좋아지면 엄청 급등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타종의 순간이 왔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아 좀 안 좋았다. 약간 좀 핍사이가 났다. 그래도 강렬했습니다. 좋아요. 하지 말까요? 그냥 가시죠. 약간 좀 핍사로 났는데 핍사로 났지만 하여간 뭐 그래도 한 번 그리고 강렬했어요. 좋았어요. 시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오늘 4월 12일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 출발 상황입니다. S&P 500 0.64% 플러스고요. 아까보다 좀 더 상승폭이 줄은 것 같습니다. 다우가 0.38% 플러스 나스닥은 1.19% 플러스로 아까보다 상승폭을 많이 좀 줄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빠져 나스닥 쪽으로 좀 매수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아까 보였던 그거 외에 어떤 계사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은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을 좀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고 팔란티어가 궁금하시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팔란티어요? 팔란티어 다 올라가겠죠 오늘은요? 네. 오늘 다 올라가는 걸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도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올라가니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CBC는 평생 물었기 때문에 네네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요즘 다시 안 보이네 평생 평생 물었네 안 보이네 안 보입니다. 종을 잘 못 쳐서 지금 강하지 않다고 지금 아 그래? 지금 종을 잘 못 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왔는데요. 이거 직접 맵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맵을 보시면 맵은 오늘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빅테크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까지 하락했던 에너지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림 잘 보시면 하나가 조금 보일 것 같아요. 붉은색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시스코가 오늘 좀 많이 빠질 거예요. 아마 큰 폭은 아닙니다만 좀 빠질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시스코가 오늘 투자하기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랜만에 매도견을 맞았습니다. 일단 뭐 이유는 그런 겁니다. 경쟁사에 치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면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실적 시즌에 안 좋은 기준을 보여주면 바로 빠지기 미국 시기 때문에 오늘 빠진다는 거 어쩔 수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금융제가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골드막사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기대치가 없어요. 그냥 아예. 아예 안 좋을 거라 보다 보니까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금융제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2.4%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존도 올라오고 있고 마이크로스피트 애플까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 13%가 빠졌는데 오늘 이거 뭡니까? 1%? 1.3% 별로 의미가 없는 상승으로 좀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오늘 힘을 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어제까지 하락했던 게 오늘 CPI 때문에 바로 반등을 크게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서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를 보시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되는데 약간 불안한 게 좀 있습니다. 왜 불안하죠? 뭔가 빠질 것 같은 느낌 매트를 갖고 있는 분들 만약에 특징 아닐까요? 아니 뭐 괜찮으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빠지겠어 설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골드마크삭스의 다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표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지금요 1분기가 이익당이 5%가 증가하는 겁니다. 지난 번 봤지만 팩트세트는 4.5%였어요. 팩트 4.5%나 비슷하죠.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6% 1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쭉 올라간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1, 2분기다. 결론은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게 그나마 1, 2분기이기 때문에 1, 2분기 잘 넘기면 하반기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확연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1, 2분기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좋았죠? 작년에. 그러니까요.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떨어지는 거에 대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게 그냥 올라간 겁니까? 작년에 그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일단 기조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맞서까지 드리고 이것도 한번 설명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투자공각 5차 세미나 4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요. 최파고님 첫 번째 시간 맡았습니다. 선봉장을 맡았습니다. 또 최고의 투자 전략을 말씀하실 거니까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한텡의 의사가 이번에 컨트롤 종목을 뽑은 거를 가져올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미국 주식의 매주시장과 매주시장 알아보는 걸로 해서 강의할 거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기대를 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미즈미 채널에 오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분들이 또 라인업을 또 형성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최파고님의 가장 뛰어난 그런 강의 그런데 이 최파고님의 강의 듣기가 힘들죠. 사실은 마음 놓고 강의하는 거 본인의 어떤 그래서 이번에 대충 혹시 책에 대한 내용 그동안 봤던 이런 철학에 대한 내용입니까? 투자 철학에 대한 거? 기본적인 투자 전략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체크해야 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투자 실제로 하면서 고민된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할 생각입니다. 한번 보면 어떨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사는 몇 가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스코 팔아라라고 하는 보고서인데요. 라이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이벌은 저는 라이벌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주니퍼 혹은 아스트라 네트워크 하는 그 기업 두 가지가 일단 이들의 시스코의 점위를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코는 오히려 매도금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내렸는데 글쎄요. 그럴지 안 그럴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기사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약간 안타까워 보이고요. 그다음 기업 보시면 오늘 또 스타벅스가 또 아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오늘 또 투자에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잠깐만 투자 의견이요? 네. 오늘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스타벅스가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돌아온 하우드 슈취가 돌아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명확성을 보자는 거예요.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번에 발백을 취소해 중단시켰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발백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로에 쓰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약간의 우려가 커진다는 거죠. 시티가 이번에 스타벅스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지켜보자 하면서 정확한 하우드 슈취의 의도가 뭔지를 지켜봐야 되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조금 투자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것 때문에 많이 빠진지는 없겠지만 하여간 이런 기업들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우드 슈취가 뭐 잘 망가뜨릴 만한 그런 멘트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정도 오늘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스타벅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를 120에서 이것도 반칙이네요. 120에서 91달러까지 크게 내렸습니다. 이 정도 많이 내린 건데 91달러면 업사이드가 12.8%니까 좀 많이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팔란티어가 1.4% 키워내주네요. 빨갛게 들어왔습니다. 4월 29일까지 4월 29일까지 저희 미국 시장 실시간으로 또 잘 알려주신 미국 주식임치다 장호석 부사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해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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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